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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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다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저는 범죄주신 3편을 연출한 이상현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극장 가득 배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3편도 2편 못지않게 여기 계신 배우님들이랑 정말 열심히 찍었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만홍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극장을 찾아주시고 저희 동제도시 물어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인사하는 동안 벌써 영화가 500만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화 보시고 시원하게 스트레스도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화의 화끈한 액션을 위해서 이번에 우리 제 동생 격투기 챔피언 홍준영 선수 출연해서 같이 나와요 멋있는 액션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총합격투기 선수고요 영화에서는 나쿠자 마화로 나온 홍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시원한 액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영화 재밌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롱이 역을 맡은 고균진입니다 영화 정말 열심히 만들었고요 많이 웃고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성철 역을 맡은 대우 이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갑자기 고백을 받았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 정말 시원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니까 많이 웃으시고요 즐겁게 재밌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영화에서 제1교포 야쿠자 토모라는 역할로 연기했던 대우 안세호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영화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니까 끝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숨도 568 김만재 여기 김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한국 영화 최대한 번 짓을까요? 네 다 같이 모여서 보는 게 영화가 제일 재밌어요 진짜 그렇죠 500만이 넘었지만 600만, 700만 1000만까지가 아니라면 광객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실 건가요? 네 소리 한 번 더 크게 해주세요 도와주실 건가요? 네 좋아 좋아 그러면 네이버평장, 롯데신행어평장 요거 30초 시간 내서 딱 해주시면 되거든요 영화가 끝나고 나서 약간 내가 좀 나는 좀 그랬다 이런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좋은 평장와 함께 약속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해주실 거죠? 네 선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자라 선물 준비했고요 아름다운 범죄도시백 하하하하 범버키트 범버키트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준혁의 그린 스티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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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한답하게 한 분밖에 못 드려서 다 드리고 싶은데 하하하하 혹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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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영화가 아무래도 온 가족이 모여보는 영화, 가족 영화이기 때문에 어머님 모시고 오신 분 여기요 여기 어머님 네 네 드릴게요 하하하하 아들이 나와서 네 아빠 네 아이고 이미 이미 끝났네요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고마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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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인스타 하시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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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